고구마에 꼬치 피자. 어, 잠깐만. 피자라고 하는 거 보면 뭔가 피자를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저는 안 뭐지? 그냥 볶는 것 같은데. 아, 볶는 건가? 네, 볶는 거예요. 패시포테이토 드릴까요? 어, 잠시만요. 이거. 이거를. 감자, 볶음도 막. 계란 여기다가 풀어주세요. 그리고 옥수수 컷 주세요. 근데 사실 맛이 없을 수가 없기는. 냄새 너무 좋다. 그러니까. 옥수수 컷. 콩옥수수 그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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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을 것 같은데. 운이 빠르네, 진영이가. 야, 맛있겠다.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사실. 자. 이거, 이거 필요해요? 네. 어, 제가 옛날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형님 이거? 내가 1회 때가 생각나는데. 강릉 때가 생각나는데. 그럼 전자레인지로 들어가야지. 지금 켰어. 어, 모짜렐라. 혹시 파슬리 가루 거기 있나요? 어? 1회 때 내가 다 썼던 거. 모짜렐라랑 파슬리 가루. 있다, 있다. 같은 재료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르죠. 와. 맞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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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얘 아까, 아까 머랭 치느라고 손에 힘이 다 빠졌어. 아니, 진짜 안 빠졌어. 야. 아. 오, 우리 백쌤. 선생님 꼭 이렇게 하자. 꼭 이렇게 하자, 꼭 이렇게 가셔야 해요. 이렇게 이렇게. 오.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우. 아, 여기 살짝 찢었죠, 여기? 자, 이거 안 됩니다. 치즈 가루 주세요. 어, 그대로 올린 거예요, 누나? 맛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진영이가 확실히 요리를 좀 하는 것 같은 게 고구마 채 썰어서 그냥 바로 넣었으면 이거 안 익었을 텐데 한 번 이렇게 볶아서. 저거. 피자 이런 거. 네, 옆에서 약간 음식을 해 본 사람으로서 약간 충고 한마디 해 드릴까요? 오오오오. 불 줄이세요.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있는 달걀이 안 익어. 아, 뚜껑.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즈도 안 익어, 저거. 뚜껑. 뚜껑이 원래 있긴 있어야 하는데. 이제 뚜껑을 찾으면 어떡해. 뚜껑. 뚜껑으로 없어. 아, 이거 예전에. 동준이 둠직하다. 장군, 장군감이야. 뭐야. 야, 어디서 방탄의 메스 갖고 왔냐. 어. 이거 방탄율이야. 야. 아주 glam ici 한 번 입음까지. 이것도. 선생님. 우리 손이 입ист first.